각종 이슈를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을 이른바 사이버레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인 비방을 반복한 유튜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연예인에 대한 소문이나 비방을 올려 이목을 끄는 이른바 사이버레카였습니다.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는 주요 표적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국적이다, 초대받지도 않은 패션쇼를 찾아갔다, 동료로 예정된 멤버를 질투해 내쫓았다, 여러 차례 반복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장 씨는 작년 10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증거 동영상 18개와 그 내용이 완전히 허구라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연예인을 흠집내고 매달 최대 60만 원을 받고 유료 회원까지 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덕수용소 박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법원은 장 씨 청구를 그대로 수용해 박 씨가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튜브 등 플랫폼 업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 이른바 사이버레카의 신원을 파악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소속사는 박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해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소속사가 낸 별도의 민사소송에선 허위 사실인 줄 몰랐고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 등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